경상북도는 다음 달부터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.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경북지역의 여아 2만 천여 명이 대상으로 6개월 간격으로 두 번 무료접종을 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와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. 경상북도는 감염 예방을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도입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포함해 B형 간염, A형 간염 등 15개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